1. 요셉과 마리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6월절 행사가 끝나고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하루길을 내려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동행을 하지 않아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 거센 거센 힘에다가 성전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렛으로 내려간 내용의 말씀이 누가 보면 2단 41절로 51절을 기록이 됐는데 이 내용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내려갔다가 예수님을 찾았다 하는 이 대목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착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한 중에 여러분과 저는 요셉과 마리아같이 착각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항상 중심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구서 13장 5절에 보면 바오리 고린도구서 13장 5절에 보면 바오리 고린도구의 성도를 향하여 본면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수용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다라 이 말씀은 고린도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수용하고 확증하라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너희가 믿음에 있지 않느냐 하면 너희는 어림당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로아에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고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느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구서 13장 5절과 로아에서 8장 9절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뒤추어서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속에는 성경님이 계시는가 우리 삶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한번 확증을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도 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에베소교의 성도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교의 성도주를 위하여 바울사도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에베소교의 신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게 되기를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착각을 한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피할 수 없다. 마트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손에 올라가셨어요. 성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이제 드디어 목손에 성산하셨는데 그때 제자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덮이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물결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을까? 그 와중에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배 예수님이 항해하시는데 왜 그 어려움이 생겼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과다 물이 요동하면서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에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물결이 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그 요동하는 바닷물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깊이 한번 살펴보시라고 하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만 예수님을 잠들게 내버려 두고 내가 노를 줬고 내가 방향 설정을 하고 내가 노력하다 보면 우리들도 흥남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신중에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을 따라 성선했으면 예수님이 그 배를 저종인 하더러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 뒤를 따랐더라면 풍랑도 물결도 죽음의 위력도 당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자들은 선제님 바다에서는 우리가 선수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세요. 주권 행사를 했을 겁니다. 바다의 풍랑과 배에 부딪혀 파손하는 물결은 예수님이 일어나서 역사하실 때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결론된 것은 예수님께 주권을 맡길 때 해 안전한 항해가 될 수 있고 예수님께 주권을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때 해 우리들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 벨레부터 2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 말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듯 미지근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어요. 라우디계의 교회 성도들은 난 부자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진단하신 결과 너희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편하다, 편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권고하다. 너희들은 가난한 신세다. 너희들은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얼마나 도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부여합니까? 라우디계의 교회가 실상은 가난하고 권고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 상태가 아닌지요? 주님은 라우디계의 교회를 향해서 권멸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도요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도요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악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악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근거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들 희공로로 깨끗함을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리와 국민을 보는 안목이 있느냐 학문적인 안목이 있고 물리적인 안목이 있고 영적인 안목이 있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안목은 밝아요. 그리고 지식적인 안목도 굉장히 높고 빛봐요. 영적인 안목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볼 때에 문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 안목 우리가 지식될 때로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과 환경과 저지 이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리의 손길을 보는 진암적 안목,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회복되고 밝아지려면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흙에다가 침을 뱉다 흙을 긁여서 눈에다 발라주는 그 당시 소경의 자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경에게 신뢰한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밝은 눈으로 오라. 그 소경은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한 결과. 눈이 밝게 떠져서 아버지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만물도 보게 됐다면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려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피상적으로 나는 조회를 다니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성직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은 것 같이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동행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우리들은 채팅을 할 필요가 있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뚫은 김은 문을 열라.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먹고 오늘날 예수 없이 왕도가 하는 성도들 없잖아 말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때는 바울사도 없이 베드로 없이 예수 없이 스스로 왕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왕이 누굽니까? 교회 세운 홀금 많이 하는 당부는 아닙니까? 교회를 개청한 목사는 아닙니까? 라오디기아 교회가 예수 없이 부여함을 누리듯이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으시는 작업이 다시 한 번 있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로 더불어 꺼내간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시도 아단과 하와는 식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을 회복하다는 말입니다. 교대의 회복을 바랍니다. 우리 식탁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오디기아 교회를 진단하시고 번증하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냄새를 풍겼다고 거름덕우서 1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뚜기같이 쓰러지지만 일어나 사명을 담당했다고 거름덕우서 4장 8절로 구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바울 넘어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바울 그 바울 속에는요 고배가 있었기 때문에 질그릇같은 바울사도 속에 고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예수 냄새를 풍겼고 넘어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고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고름덕우서 2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려 수고할 때 바울사도는 바울사도 속에서 역사하신 분의 능력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바울에게서는 예수 냄새를 맡겼어요. 내 속에서 뭐가 역사합니까? 내 욕심입니까? 내 살살요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한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날 보라 부르시는 무슨 말까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할 때에 예수 냄새를 풍깁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냄새 돈 냄새 흙물의 냄새 죄악의 냄새 얼마나 많이 풍깁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체킹을 해야 되겠어요.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돈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 질그릇 같은 바울 속에 보회로운 예수 좀 더 구체적으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의 피는 법에로운 피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6절에 보면 삼도이신 예수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키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삼도이신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냄새 풍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예수 냄새를 풍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마귀적인 것이 가득 들어있다면 예수 냄새 풍기려고 하면 힘들고 이것이 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면이 복잡합니다. 얼마 전에 심정이 되났죠. 이제 한 일주일이 있으면 소리 옵니다. 이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 홀로 덤벙덤벙 쏟아내는 일이 있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라 성선했지만 예수님을 주무시게 내버려두고 내가 너를 덮고 있는지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 불소가 계셔서 역사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속에서 역사하시게 하면 틀림없이 예수님께 풍기는 인생이 될 것이고 아멘 예수 향기 날리고 쓰러뜨림을 당해도 어떠기가 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처럼 착각 속에 있다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속히 찾아보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의리가 있기를 주의의 등으로 초반합니다. 아멘